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는 이 찬송가 357장 마지막에 이 가사인 고백은 정말 우리가 많이 불렀기도 했고 또 많이 고백하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고백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그리고 완전히 확신으로 충만해서 이 믿음이 이긴다라고 고백하셨을 거고 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확실한 증거 가운데 이 증인된 마음으로 고백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또는 야 이거 너무 어림도 없는데? 아니면 그래 내가 가진 것 중에 세상을 이길만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아니면 아 현실 진짜 너무 빡빡한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생각해야 좀 내가 위로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고백할 때도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믿음의 사람이시고 저는 이렇게 불신할 때만 있는 걸로 하면 될 텐데 사실 진짜 냉정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다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비단 매번 설교 때마다 모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어떻다, 멋져졌다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빼고 이것을 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환경이 절대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계속 대기구 신방을 하고 있는데 가서 성도미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거는 그분들을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만만한 가정이 없구나 잘 이렇게 서 있는 가정도 뭔가 하나의 어려움과 문제는 있고 진짜 이게 참 말이도 안 나올 만큼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런 가정도도 보게 되어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들이 다들 쉽지 않게 살아가는 거는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당시에도 크게 교회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후 85년에서 90년경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60년가량 되다 보니까 두 세대가 지났죠 60년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각종 이당 사상으로 들어와서 다 분열되어지는 상황들이었고 또 교회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이방의 여러 나라들도 이 기독교 문화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핍박으로 해서 이 성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당시가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며 하는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도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여러분이 굳게 가지고 있는 이 확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이 확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또 지금 이 교회에도 그 믿음의 증인들이 수둑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여러분 역시, 저 역시 세상을 이기는 증인의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유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다른 믿음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늘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항상 달고 사는 신앙의 고백이죠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 고백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믿는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요한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모든 천진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 곧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탄의 건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믿는 자를 다 해방시키신 그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진짜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한가운데서 마치 세상으로 다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어찌 살 수 없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이 다 지금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다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의 피가 믿는 내 마음속에 날마다 흐르며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나를 붙들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유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제하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고 지금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말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죄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그 악한 자, 그 사탄의 권세 지옥과 사망의 배경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의 권세부터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인 사탄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이 시작을 진짜로 이 믿음을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고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거나 어떠한 만남을 시작하거나 무엇인가를 행할 때마다 전심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무엇을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가는 모든 현장, 오늘 가는 모든 만남 이곳에서 승리하실 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모든 사건과 만남 앞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뭘 주시냐? 힘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아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특권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담대하며 어쩌면 유일한 무기라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끝이 없습니다 지혜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A라는 것을 구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A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기 때문에 A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A 다시 비슷한 거 주실 수도 있습니다 A를 구했는데 비슷한 거 주시면 좋겠고 같은 거 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거 B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A를 주시는 게 아니라 A로 가는 과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요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고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뭔가를 얻고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루와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풍성하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상태를 세밀하게 소통하시는 겁니다 제 딸이 어린 집을 갔다가 오면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가 있는 것 같아요 갔다 오면 그냥 계속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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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됩니다 밥은 이걸 먹었고 반찬은 이게 나왔고 무슨 일이 있었고 선생님과 어떤 일이 있었고 친구들과 뭐하고 놀았고 싸웠고 화냈고 뭐했고 뭐했고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세밀하게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대화를 듣기를 너무나 원하신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두드리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십니다 이 들으신다는 말은 이미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피류를 아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너희를 채울 테니 나에게 말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의를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우리가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시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면 담대함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함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 믿기 때문에 의심도 불안도 하지 않고 자신 있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행함을 말하는 말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담대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취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특권을 담대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발이 했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속한 이상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와 능력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능력, 내 수준, 내 상화, 내 지식 여전히 있습니다 그거 두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때의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 분명히 체험하고 확인함으로 이 시대 앞에, 세대 앞에, 후대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의 주역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